반갑습니다. 메가스트러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올해 수능을 다들 잘 보셨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큰 용기를 내신 우리 재수생 그리고 N수생 여러분들 1년 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정말 저는 그 용기에 정말 크게 응원하는 바인데 자,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똑같은 교육과정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1년도 공부하면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오래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수능을 보면 되겠지만은 이제 내년 수능에서는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학 2를 선택해서 우리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 지구학 2 내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지구학 1과 비교하면은 지구학 2는 그래도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천체 파트의 변화가 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이 기존 교과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지구학 2 학습 가이드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된 지구학 2의 특징을 보면요. 천체 파트의 내용만 빼고는 나머지 지질이라든가 대기해양 파트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양은 좀 줄어요.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단원별로 조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천체 파트의 내용이 지구학 1하고 좀 내용을 좀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학 2의 천체의 일부가 지구학 1으로 내려갑니다. 분량으로 따지면은 지구학 2에 있던 천체의 한 반 정도가 지구학 1으로 내려가고요. 지구학 1에 있던 천체 중에 좌표계나 행성의 관측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구학 2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학 2에 있던 내용 중에서 주로 별의 물리량이라든가 HR도 해석해서 별의 종류하고 진화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주의 팽창, 허브레 법칙 다루고 그리고 우주의 미래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지구학 1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은 절반 이상의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이 지구학 2에 있던 천체가 지구학 1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학 1에 있던 좌표계나 행성의 관측이 지구학 2로 올라오는 이 내용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정 지구학 2에서는요. 자 그래서 단원별로 한번 어떤 내용들은 그대로 공부를 하고요. 어떤 내용들은 개정 전과 좀 차이가 있는지 빠진 내용들은 어떤 거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크게 좀 그냥 세 영역으로 나눠볼게요. 고체 지구 파트하고 대기하고 해양 파트 그리고 천체 파트를 좀 나눠서 한번 보면은 고체 지구 파트의 지구 내부 구조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지구학 2에 공부 제일 처음에 할 때 뭐 공부했었어요. 지구 내부 구조나 지진파에서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암형도에서 가고 지각 멘트를 왜 구분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지구 내부 구조에서 지구 내부 구조의 내용은요. 뭐 지구 내부 구조에서 가는 거나 중력장이나 자기장에서 가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시 지구의 형성 우리 태양계 형성부터 원시 지구의 형성 그걸 원시대계 지구나 일부 내용이 앞에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지구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우리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의 역장이나 광물 그리고 암석의 내용은 기존 내용과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화성암이나 퇴적암의 내용들이 지구학 1으로 일부 좀 내려가가지고 화성암과 퇴적암의 내용이 약간 줄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화성암 퇴적암 내용 자체는 지구학 2에 남아있기 때문에 광물이나 암석은 거의 그대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새롭게 그전에는 우리 뭐 지하자원이나 해양이나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근데 지구학 1에서 배웠던 지하자원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광산과 관련된 내용이 좀 추가가 돼요. 지구학 1에서 지하자원 내용과 해양자원 내용이 좀 추가가 되고요. 약간 좀 게르 것 같은 뭐 굳이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추가가 됐으니까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판의 경계하고 지각변동 관련된 거 있죠. 그 판의 경계와 대륙이동설, 해양자확장설, 판구조론 내용이 이게 지구학 1, 2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개정 전에는. 근데 이 내용들이 아예 지구학 1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판의 경계와 지각변동 공부하진 않고요. 그냥 지각평형설 내용이 일부 남았지만 지질조사, 지질도 해석하는 거 그리고 한반도의 지질계통 해석하는 건 그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구조론 내용이 완전히 빠졌다. 일단은 고체지구 파트에서는 원시지구의 형성과 진화 내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 내용이 빠졌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지층의 절대연대, 상대연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지사연구의 법칙하고 화석공부했던 내용 있죠. 이 내용들도 이제 지구학 1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판구조론 지층의 연대에서 가는 거, 지질시대에서 가는 거. 이 내용들이 지구학 1으로 내려가니까 이 고체지구 파트도 상당히 양이 좀 준 거죠. 그렇죠. 단원으로 따지면 중단원은 한 두 개 정도 빠진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 파트 보면은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도 해양 파트 내용이 좀 변화가 커요. 우리가 이제 해양 파트 공부할 때 맨 처음에 해수의 성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형류, 해수의 운동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해류의 표충순환하고 심충순환 그리고 해파하고 조속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서 지형류라든가 에크만 수송, 서한경기론 내용 같은 것들은 그대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해수의 성질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해수의 수온연분, 그 다음에 수온연본도에서 용존기체 해석하는 거 그리고 해류의 표충순환 해석하는 거 있죠. 그리고 심충순환 해석하고 용승하고 침강 해석하는 거 이 내용들이 해양 파트에서 빠져요. 지구하고 온도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양 파트는 한 반 정도가 줄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가 줄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이것도 오히려 내용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해파하고 조속은 그대로 내용 유지가 되니까 이건 원래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선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의 성질 표충순환하고 심충순환 그리고 용승과 침강 상당히 많이 우리 지구학 2위에서도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 지구학 1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역시 감소됐다. 그럼 1단원도 감소하고 2단원 해양 파트도 내용이 좀 많이 감소가 됐네. 그리고 3단원,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의 대기 파트는요. 거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단열 변화하고 구름 발생 해석하고 그 다음 적운의 생성, 넙술바람 해석했던 내용 그대로 남아있고요. 대기의 운동,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 해석하는 거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 대기의 순환하고 편서풍 파동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좀 이제 좀 일부 빠진 게 복사 평형하고요. 그 다음 대기순환의 규모 다뤘던 거, 미규모, 중간규모, 종간규모 이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대기 파트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하고. 아시겠죠? 뭐 상층 대기의 운동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천체 파트가 가장 좀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천체 파트에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별의 물리량, 별의 크기, 색깔, 온도 막 이런 거 해석했던 거 있잖아. 그리고 HR도 해석을 해가지고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 별의 진화가 가장 다르던 거 있죠. 여기다 지구학원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학체에서 내용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적투자표계나 지평자표계 그리고 내행성이나 외행성의 관측 캐플레 법칙에 정하는 내용들이 지구학2로 올라와가지고 지구학2의 천체는 그 전보다는 이 좌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석하는 게 약간은 좀 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구학2에서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구학1을 했던 학생들 중에 지구학2로 바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국의 좌표계 해석하는 내용들 뭐 이건 지구학2에서 좀 익숙하게 하겠지만은 과목을 꼭 바꾸는 거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니까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은하 구조에서 가거나 성간물질이나 성간석색화 그 다음에 우주의 구조에서 가는 내용들은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은하 해석하는 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뒤쪽 파트에 우리 외부은하 분류하죠. 뭐 타원으나 나선으나 분류하고 그 다음에 허브레버 부치 공부하고 우주의 팽창, 대폭발 우주론, 정상우주론 차이보고요. 우주 배경 복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가속 팽창 나오고 우주의 미래를 열린, 평탄, 다치 우주로 공부했던 외부은하부터 우주의 미래까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구학2에서 지구학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학2의 천체에 보면은요. 앞에 별의 물리량과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 빠지고요. 그 다음에 뒤쪽의 외부은하하고 우주의 팽창, 우주의 미래 다른 부분이 지구학2에서 빠지고 가운데 우리 은하의 구조만 다루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학2에 있는 좌표계들하고 행성의 관측들이 좀 지구학2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 천체 파트 있죠. 이 부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지구학2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구학2 내용은 기존의 지구학2 내용하고 그래도 그래도 큰 변화는 없더라. 천체 파트 빼고. 오히려 양쪽으로 보면은 고체 지구 파트에서 지질 시대라든가 화석에서 가는 거 그리고 판구드론에서 가는 내용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해양 파트 같은 경우에도 해수의 성질이나 해수의 순환 다루는 내용이 빠지고 그 대신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좀 감소한 거죠. 천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이나 우주의 팽창과 미래에 관련된 내용이 지구학1으로 내려가면서 좌표계하고 행성의 관측이 올라왔기 때문에 천체의 양은 거의 비슷해요. 천체의 양은 거의 비슷한데 내용 쪽으로는 천체 파트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우리 지구학2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학2를 선택한 학생들도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희망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정된 거니까 그냥 지구학2를 나는 그냥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시작을 해봅시다. 기존에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그만큼 나의 강점으로 놔두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새롭게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구학2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위해서 1년 동안 투자한다는 게 보통 쉬운 용기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용기 내서 1년 동안 공부를 더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데 정말 힘찬 응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1년 동안 선생님도 여러분들 곁에서 지구학2 좋은 강의와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지구학2에서 꼭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내년 11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성적을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미래를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명대 선생님도 같이 응원할 거고요. 그럼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